자, 하나님한테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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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님, 재미있었어요? 네! 네!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요? 하나님, 저희 이렇게 마을 구경도 이렇게 쫙 시켜주시고 저희 뭐 도와드릴 건 없을까요? 좋긴 뭘 도와요. 됐어요? 아주 잘 놀았으면 됐지 뭐. 아니요, 저희가 그래도 친구들 뭐 좀 도와드리고 싶죠? 네! 저희가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옥수수 앞에 옥수수 따먹을까? 네! 저희가 그럼 옥수수를 따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친구들 그러면 옥수수를 따러 가기 전에 빵빵형과 옥수수를 따러 갈 친구! 그리고 띠띠언니하고 새참을 만들 친구를 좀 나눠볼까요? 자! 빵빵형에 들고 있는 두 개가 있어요. 이 중에서 하나씩 고르면 돼요. 알겠죠? 자, 채아님 선택! 아, 핑크색으로 올랐어요. 자, 그러면 수요기는? 보라색? 네. 채아님! 자, 옥수수 따기! 와, 옥수수 따기! 옥수수 따기! 네, 그럼 띠띠언니는? 앞에 볼까요? 새참 만들기! 새참 만들기! 당첨! 그래, 띠띠언니랑 새참 만들러 가자! 가자! 안녕! 안녕! 옥수수를 따러 가기 전에 우리 친구들 준비물이 있어요. 자, 우리 앞에 볼까요? 우리 딩동댕 버스에게 부탁을 해보자고요. 자, 준비됐나요? 네! 다오다오다오다오다오다오다오다오! 빈둥댕 버스! 친구들에게 준비물을! 다오! 다오! 다오다오다오다오다오! 짠다오! 변신했어요! 자, 친구들 그럼 준비물 한번 흔들어볼래요! 자, 친구들 준비물 다 준비됐죠? 네! 자, 그럼 옥수수를 따러 가보자! 출발! 출발! 이쪽으로 가면 되나요? 여기쪽으로! 어차피! 왜그래? 와 친구들, 옥수수 어떻게 따는지 모르죠? 빵빵히 알려줄게요. 자, 이 옥수수 대를 잡고 이쪽으로 해서 딱 힘을 줘서 땀. 힘을 줘서 하나, 둘, 셋. 땄어, 땄어. 땄어, 땄어. 그렇죠, 힘을 줘서. 친구들, 하나씩 따고서 와요. 와, 정말 추고도 열심히. 와, 맛있다. 와, 지수. 태호도 이렇게 많이, 태호는 껍데기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가져왔어요, 이거. 같이 한번 들어볼까? 와, 모자도 넣었어. 친구들. 이 가루로 만들 건데, 이거는 무슨 가루 같아? 쌀가루. 맞췄네. 자, 그래요. 이거는 쌀가루. 쌀가루. 그리고 여기는, 이건 무슨 가루? 보리가루. 그리고 이건 보리가루. 그리고 여기는, 쑥가루. 숟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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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동댕. 이 가루 위에다가, 자, 예쁜 색깔의 채소물을 섞어서, 개떡을 만들 거야. 개가 좋아하는 떡? 개가 좋아하는 떡이 개떡? 아니, 개가 주워먹었던 개떡. 아, 멍멍이가 주워먹었던 개떡이야? 아, 진짜? 할아버지, 개떡은 뭐예요? 개떡이 아니고, 개떡이었었는데, 옛날에, 먹을 게 적고 먹을 게 구할 때, 개떡을, 보리 개떡을 해 먹던 건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개떡이, 개떡으로 바뀌었어요, 요즘이. 그러면 우리 한번, 쪼물쪼물 개떡을 반죽해 볼까? 자, 영윤이가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보자, 반죽을. 쪼물쪼물, 어떻게? 어, 잠깐만. 수혁이가 얘기해 주는데, 수혁아, 이거 느낌이 어떻다고? 자갈발, 자갈발 비비는 거 같아? 아, 자갈발 이렇게 비비는 거 같아? 아니요. 끝까지 해? 어, 영윤이. 영유아, 이거 비비면서, 신되지 않아? 영윤아? 신되지 않아?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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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앙! 느낌이 어떤지, 누가 얘기해 줄래? 눅눅해요. 아, 눅눅해? 알라봉 이모양 만들었어요. 우와, 알라봉. 알라봉. 이거 보세요. 알라봉 얼굴처럼 동그랗게 만들었어요. 자동차. 자동차랑 케잌. 휘정이는 어떻고? 모자가 점점 길어지고. 다 만들었다. 무지개. 아, 무지개래. 너무 이쁘다. 그치? 이거 조금 길어. 빵빵게또. 난 아이스크림게또. 아이스크림게또. 오, 맛있겠다. 아이스크림게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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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게또.